일반적인 수술로 인디안주름을 없앨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필러를 만든다, 지방이식을 한다? 절대 없어지질 않습니다. 인디안주름 없애는 게 하안검 수술비보다 2배, 3배 더 비쌉니다. 근데 하안검 수술을 하면서 인디안주름을 없애면 이것이야말로 일석이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세상 원장 주찬기입니다. 오늘은 TV를 여기저기 봐도 오징어 게임입니다. 어디 출퇴근하면서 라디오를 들어도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가 몇천억을 벌었네, 몇주를 벌었네 그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저도 오징어 게임을 봤습니다. 참 어릴 때 추억이 많이 떠오르는 영화입니다. 저도 사실 거기에 나오는 게임 몇가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제가 오늘 오징어 게임에 이 설명을 드리냐면 오징어 게임에 보면 인간성을 상실한 호성태씨가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호성태씨는 역시 연기는 대단하게 잘하시는구나 우리가 감정을 벌써 몰입할 수 있다는 건 아마 연기자의 힘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직업이 성형외과 의사다 보니까 호성태씨가 한검 수술을 하면 정말정말 젊어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호성태씨의 얼굴을 여러분께 한번 어떤 점이 저를 그런 식으로 자극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에 나온 호성태씨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눈 밑에도 아주 블룩하고 눈 밑도 주름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호성태씨를 보면서 한가지 여러분들이 보는 것하고 제가 보는 것하고 차이점은 이렇게 길게 빠지는 이 주름입니다. 이 주름입니다. 이 주름은 흔히 인디언 주름이라고도 하고 인디언 밴드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여러가지로 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주름은 한검을 잘 하시면 없앨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수술로 인디언 주름을 없앨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필러를 만든다 지방이식을 한다 절대 없어지질 않습니다. 인디언 주름은 유지 인대가 표정을 짓고 나이기를 먹어오면서 피부에 콜라겐 성분과 히알루론산 성분 이런거를 잃어버리면서 생기는 주름이 있거든요. 이 주름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눈 밑 절개를 하는데 여기서 끝쪽에서 그만큼 0.5cm 정도 절개를 더하는 겁니다. 별로 티 안납니다. 여러분 조금 더 절개한다고 요만큼 절개를 하셔가지고 이 박리를 할 때 근육 위로 다시 파고 들어가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은 유지 인대를 끊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한검 수술에서 바로 이 인디언 주름이 좋아진다면 여러분들 인디언 주름 없애는 게 한검 수술비보다 2배 3배 더 비쌉니다. 근데 한검 수술을 하면서 인디언 주름을 없애면은 이것이야말로 일석이조입니다. 또 제가 한번 오징어 게임에 나온 다른 분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의 상대역으로 나온 김주룡씨인데요. 김주룡씨 한번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주룡씨 아주 연기 잘 봤습니다. 아주 개성 넘치는 연기를 하고 계시더군요. 네 이분의 눈 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을 봤을 때 드러나는 것은 눈 주위의 약간의 노화와 이런 팔자주름 인위적인 팔자주름이지만은 이런 팔자주름이 강력하다고 하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설명드리는 바로 눈 밑으로 절개를 해서 수술하는 한검 방법으로 수술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 흉터가 미세하지만 보일 수 있고 연예인이다 보면 더더욱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연예인들 같은 분들은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눈 안쪽 결막을 절개해서 수술하는 방법으로 한검 수술을 하시는 것이 아주 아주 효과적이고 이미지 손상이 전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허성태씨 같은 경우는 인디안 주름을 한검 수술을 하면서 없애주면 아주 큰 이득을 얻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김주령씨 같은 경우는 겉으로 수술을 하면 티가 나고 약간의 연예인으로서 이미지에 손상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는 결막을 통해서 수술하는 한검 수술법을 추천한다면 수술을 한다면 전혀 티 나지 않고 전혀 이미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밝은 이미지를 아마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이분들이 지금 당장 이런 수술을 해서 이렇게 모습을 변하라 이런 것이 아니고 성형외과 의사로 봤을 때 이런 분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마 대상이기 때문에 오늘 오징어 게임에 나오신 두 배우분을 근거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아름다운 세상 원장 주천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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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